바깥파는... 전투라니... 출격 준비 완료! 힘내서 가볼까? 출격이야? 할 수 없네... 명령인이 따르는 수밖에... 잘 원하시나요? 여기다! 정말 적당해... 좋아! 지키고 있는 녀석들을 처리하고 바로 재머를 부수자! 환영! 바로 부수는 건가? 바로 부숴야지! 지금 통신 상태도 너무 안 좋아.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도 너무 없고... 맞습니다! 그럼... 부숴볼까? 상태로 보다 주니깐, 자세히 릴로드 시퀀스, 실시! 릴로드 시퀀스, 실시! 뭐, 간단한 일이지! 제모 무력화 확인! 통신감도, 양호합니다! 그럼 바로, 인근을 스캔하겠습니! 으악! 우측 5m! 고출력 에너지 반응 다수! 사각지대에서...! 꼼짝마, 이 녀석들! 화력을 사랑하지 않으면 쏩니다! 암구호, 화력! 확인 완료했어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 깜짝이야! 좀 평범하게 나오면 안 돼! 하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못 알아챈 너희 잘못이지! 시프티! 어,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신호식별까진 못했어요! 공을 가로채려 그런 더러운 짓까지 한 것 치곤 딱히 활약을 못했네! 응! 서둘러 올 필요까진 없었던 것 같아! 길을 다 뚫어놨더니 고마운 줄 모르네! 길을 끊어놓은 거랑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 않을까? 응! 미안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군! 어? 입이 열 개라니! 대단하네요! 보여줘! 보여줘! 적진에선 조용히 해라 머저리 자식들아! 전 인원 합류 완료! 헬레틱에 파편이 있는 목표 지점으로 가이드하겠습니다!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없었네? 촉수가 있었어! 촉수? 지면에서 촉수가 튀어나와 기습! 지휘관을 제외한 모두가 피격됐어! 촉수의 크기로 봐선 크기는 타일런트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피격당한 곳은 괜찮아? 문제없다! 경상축에도 낄 수 없어! 그럼 다행이지만… 레전드! 넉넉히 놀러와서까지 1위야? 어휴... 출격이야? 할 수 없네... 파격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군요! 이동 중이야... 혼쭐을 내주는 거야... 커버해줘! 전전 중... 전전할게! 한바탕 놀아 봤어요! 너희들 힘을 합쳐 볼까? 이걸로... 다 따뜻한 나라가... 독립으로 아주 위험하니까... 아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일일이 장전을! 이것이 화력의 힘입니다. 2붕전 전투 시작하게! 오케이, 이동할게! 2붕전 전투 시작하게!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요. 반바탕 놀아볼 대로! 네비데이, 힘을 합쳐볼까? 장전하겠습니다! 진짜... 2붕전 전투 시작하게! 3붕전 전투 시작하게! 2붕전 전투 시작하게! 상황 종료. 다음 작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어케이! 규전에 돌입합니다. 지정 좌표로 이동 중. 방금 지적이 따뜻한 방향을 지정할 수 없군요! 방금 지적이 필요한 방향을 지적하기 위해 안녕! 어차피 적중들아! 빠르게 장전할게! 삼류치고는 나쁘지 않은 실력이군.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이동할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선투 개시. 목표 2차 음... 음... 화제에 적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격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저격이 적당한 자격은 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상승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격이 적당한 상승입니다. 뭐, 간단한 일이지. 규전에 돌입합니다. 오케이, 이동할게! 일시에 몰아붙이자. itar- 으앉아, 다이렐 데리빵! практи- 저렴한 폭폭폭폭폭폭폭클리 3뇨 치고는 나쁘지 않은 실력이군요. 화력, 화력! 전투를 시작할 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시프티, 남은 거리는? 현재 속도를 유지할 경우 1시간 이내에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겠지? 응? 예, 좌표상으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 알겠어. 왜 그러시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냐. 야, 너도 알겠냐?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괜히 얘기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라저. 뭐야, 배아파? 망 봐줄까? 음악 필요해? 넌 정말 그 입을 어떻게 좀 해야겠네. 입을 어떻게 해? 그럼, 키스해줘. 음. 흠. 부들부들 떨고 있어. 대단해. 보여드릴게요. 저의 화력을! 서구해줘! 그치? 경렬. 경렬. 누구나. 정에다. 그치? 정에다. 정에다. 너무 깨닫는다. 공격하십시오. 로이. 이게 대단해. 습화. 우위. 뱀. 아, 이. 동에. 아, 이. 상단의 너비로드가 강한 케이블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지않고는 적도에 도전할 때, 항상 정련된 기술을 만들어내줍니다. 지지않고는 적도에 도전할 때, 쇼끄는 적도에 도전할 때, 더욱더퍼델에 도전할 때, 또 하나는 모든 걸 모두 도전할 때. 지정 좌표로 이동 중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이야 지정 좌표로 이동 중 이동 중이야 오케이 이동할게